그레스 앙가마 저가 이름이 뭐라고? 저거 이름 뭐라고? 그레스 앙가마 오늘의 이름은 뭐예요? 제가 이름은 뭐예요? 가다니지? 제가 이름은 피스모스 피스모스? 제가 이름은 피스모스 어디? 엄마는 호텔 보트 저거? 호텔 보트? 엄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릴리 릴리 아이 I love you I love you 어떻게 알았어?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자꾸 말하는 거야 너한테 널 사랑하니까 엄마 자꾸 말하는 거야 너한테 텅 마죽 이러고 내 위에 오픈 고춧가루 맛있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얼마에요? 얼마에요? 내가 걸리면 내가 마를꺼야 그 딸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거? 어 그거 얼마야? 그거 얼마였지? 그거는... 숫디 흔드라 숫디 흔드라? 너무 비싼거 아니야? 알았어 하나 주세요 이거는 비지런이다 이거 봐 그럼 그걸로 살게요 너무 비싸니까 저건 이거는... 어... 어... 4크로나짜리 주세요 오케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밑에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냠냠냠 달콤하네요 오늘 남편이 늦게 집이 오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거의 오긴 했는데 기다리면서 주방도 청소하고 거실도 청소하고 깜깜하지만 이제 아마 한 5분 안에 도착하지 싶어요 8 9 10 11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15 15 15 15 1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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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치! 이쪽이 봐봐! 포위치! 이쪽이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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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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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이거 뭔데? 넷? 응 아직도 저희 졸아吗? 대화가 순 herramient우면 다음으로 맛있다 생크림을 넣은 후추 당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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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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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자두 두 개씩 먹고 태권도 수업 걸려고요. 스웨덴 자두 모양은 이렇지만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두